오는 18일 화요일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세이프 존 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LGBTQ와 리소스 센터와 함께하는 두 번째 행사입니다. 행사는 LGBTQ와 커뮤니티의 소개, 인식과 젠더, 엘리스킬 구축에 대한 강연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행사에서는 두 번째 모듈인 인식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본 강연에서는 LGBTQ에 대한 설명과 정체성, 그리고 예시와 문화적 역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차점에 대한 강연자의 경험을 위 주제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. 본 전체 행사는 모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 측은 참여 학생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등록 후 메일로 공지받기를 권고하였습니다. IBS 김서연입니다.